나의 삶을 그 품께 맡길래 구원에 만석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도 펴 찬송하네 미디언의 손에 남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징계를 받았고 그리고 그 징계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다 같이 미디언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언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미디언의 손에 넘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미디언 사람들의 낯을 피하여 산속에 들어가 숨어 지내며 살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미디언 사람들의 압재와 노력이 시작이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읍에 거주하며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웅덩이를 파고 굴과 산성을 만들고 그곳에서 숨어 지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불편하고 어려웠겠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읍을 떠나서 산속에서 이렇게 피하여 숨어 지내며 고난을 당해야 될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된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언의 손에 넘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 태칸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을 두려워하고 이방인들의 낯을 피하여 숨어 지내는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범죄하고 죄 가운데 거하게 되면 여러분 당당함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항상 피함이 유리하는 삶을 살게 되죠 우리가 뭐 산으로 들어가 숨어 지내지는 않을지라도 우리가 늘 제 가운데 살게 되면 심리적으로 쫓기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단과 하와를 보십시오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지요 장세기 3장 8절입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담과 그의 아내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주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장세기 여러분 4장 12절이죠 읽겠습니다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어둠 가운데 거하게 되면 언제나 빛 대신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만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당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숨어 지내려고 하죠 심리적으로 늘 불안하고 쫓기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빛 가운데 걸어가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또 많이 배우지 못했을지라도 뭐 사람들의 얼굴을 피하여 숨는다든지 또 누구를 만났을 때 눌림을 당한다든지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누구를 만나도 눌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인생을 살아가면서 숨어 지내며 심리적으로 쫓기는 삶을 살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그 안식의 축복을 누리며 살려면 아니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우리가 눌림을 당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려면 말씀대로 순종하며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신 두 번째 징계가 뭐죠? 심한 궁피밤이었습니다 자 우리 6절 상반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피밤이 심한지라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궁피밤이 심하게 되었습니까? 3절과 4절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3절 4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이스라엘이 바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기도 남기지 아니하니 자 미디안과 아말렉과 이 동방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진을 치고 토지 소산을 멸하여서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것만이 아니라 소와 나기, 양 이 모든 것들을 짐승들을 약탈하여 갔기 때문이죠 그런데 언제 그들이 그렇게 했다고 말합니까? 3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바종한 때면 그랬습니다 곡식을 거둘 때가 아니라 바종한 때면 이 바종한 때가 언제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씨를 뿌려서 싹이 돋아날 때를 말하죠 그러니까 바종한 시들이 자라서 싹이 날 때쯤 되면 이 미디안 사람들이 자신들의 그 짐승때를 몰고 들어와서 싹을 낸 식물들을 다 먹게 만들고 뜯어먹게 만들고 토지를 짓밟아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 산속에서 숨어 지내고 그리고 궁피밤이 심하게 되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요아께 불을 지졌습니다 자 6절입니다 6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야마 궁피밤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요아께 불을 지졌더라 7절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야마 요아께 불을 지졌으므로 두 번이나 반복해서 불을 지졌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불을 지졌다고 하는 말이 자크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이 뭐냐 그러면 어려움을 당했을 때의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울부지졌다 그 말입니다 울부지졌다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아께 불을 지졌습니까? 미디안으로 말미야마 숨어 지내며 두려움 가운데 돌고 있을 때입니다 미디안으로 말미야마 궁피밤이 심하여졌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아무 때나 불을 지져 기도하지 않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평안하고 평탄하고 승승장구할 때 진짜 불을 지져 기도하는 사람을 많이 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삶이 평안할 때 불을 지져 기도하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생각보다 완악하고 자존심이 셉니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불을 지져 기도하지 않습니다 언제 불을 지져 기도하느냐 하면 이것저것 다 해보고 내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불을 지져 기도합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의 때의 환란의 날에 그때 기도하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시편기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50편 15절입니다 시작 환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하롭게 하리라 환란 날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환란의 때는 불을 지져 기도할 때죠 야고버 기자는요 야고버서 5장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런 기도할 것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풍랑을 만나셨습니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계십니까? 아니면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 계십니까? 사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절대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 불을 지져 기도할 때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불을 지져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했다고 해서 다 하나님께 불을 지져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고난을 맞이했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불을 지져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고 능력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고난이 와도 불을 지져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고난으로 인해서 지금 내 삶이 황폐화되어지고 이 고난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고 이 고난으로 인해서 내 영혼이 메말라 가고 있는데도 불을 지져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때는 내가 불을 지져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렇게 요하께 불을 지져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명의 한 선지자를 보내어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씀하게 하셨습니다 7절과 8절인데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야마 요하께 불을 지졌으므로 요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한번 따라서 합시다 불을 지졌으므로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불을 지졌으므로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합니까? 불을 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으로 그 한 선지자를 보내셨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불을 지져 기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이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을 거란 얘기입니다 불을 지져 기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수 없었습니다 불을 지져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이 한 선지자를 보내셨다 그 말이죠 이것을 보게 되면 불을 지진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구원자인 사사를 먼저 세우지 않으시고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기 전에 먼저 무명의 한 선지자를 보내요 말씀하게 하셨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도록 하겠습니다 8절 하반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요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예굽해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자 하나님은요 한 선지자를 보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너희를 예굽해서 인도하여 내었고 내가 너희를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뭐죠? 구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징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너를 구원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또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인들이 많이 계신데요 오늘 그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회복시키기 전에 먼저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뭐냐 그러면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구원했다 내가 너를 구원했다는 어떻게? 은혜로 구원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예굽에서 나오게 됐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로의 압제에서 해방이 됐습니까? 자신들의 힘과 수고와 노력으로 그들이 예굽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들이 비밀결사들을 조직하고 그리고 그들이 계속해서 모여서 투쟁을 하고 그 투쟁의 결과로 해방이 되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고 열 가지 재앙을 그 땅 가운데 내리시고 마지막에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하셔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지 않았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가 너희를 은혜로 구원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달으라 그 말입니다 이어서 이어서 여러분 구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구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자의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나는 너희들을 예굽에서 구원해 낸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구원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굽에서 이끌어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가난 땅에 그들을 들어가게 하셨고 가난 땅에 온주민을 몰아내게 하셨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 땅을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어떻게 그들이 가난의 온주민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싸워주셨기 때문이죠 전적인 은혜로 그들이 가난 땅에 들어갈 수 있었고 그리고 가난의 온주민을 몰아낼 수 있었고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선과 여러분의 열심과 여러분의 어떤 업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의 모든 것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전에 먼저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고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지 않아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지 않아서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많은 은혜를 주셨고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을 지켜내지 못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지키지 못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지 않아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지 않아서 내 인생이 이렇게 핍절하고 어려운 과움도 있다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너무 많은 은혜를 주셨고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내가 지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지키지 못하고 그것을 빼앗기고 말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이런 핍절함이 왔고 우리 인생에 이런 공고함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고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여러분 잃지 않고 지키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의 손에 구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고요? 여러분 그 은혜를 아는 자가 감사할 수가 있고 안 그래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가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 주실 때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감격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하나님이 나를 책망할지라도 어때요? 그 책망 앞에 실족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 왜 하나님은 구원에 앞서 한 선자를 보내요 말씀하셨습니까?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을 책망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1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니 요하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기 아모리 사람 일이 나오는데 아모리 사람은 가난 땅에 가난 사람들을 다 통칭하는 말이에요 이 말이 바로 아모리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모리 사람들의 땅에는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가난의 바할 시돈의 아스다롯 모하베 그모스 암몬의 몰록 그리고 블레셋의 다곤 이런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에 정착하면서 이러한 우상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그토록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불구하고 왜 이런 우상들을 섬겼을까요? 두려움 때문이에요 뭐 때문이라고요? 두려움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가난 땅에 풍요를 가지다 주는 신이 뭐예요? 바할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여러분 풍요를 가지다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바할이 그러니까 농사를 지으면서도 내가 풍성한 수확을 거둬야 되는데 이 바할의 신이 노하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바할을 섬기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가난 땅에서 좀 더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 때문에 그들이 그 땅의 우상들을 숭배한 것입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우상을 숭배했는데 결과는 뭐예요? 결과는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 땅에 이방의 신들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런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이방족속들을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책망하십니다 너희가 어찌 내 목소리를 듣지 않냐고 그 땅의 신들을 섬김으로 두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었느냐 하나님이 책망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은 구원자인 사사를 먼저 보내지 않으시고 이렇게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의 죄를 책망하실까요? 그것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자신의 죄를 정확하게 깨닫는 자만이 여러분 그 죄를 깨닫고 해결하고 돌이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징계하신다고 생각하세요? 징계를 받으며 고통 중에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죄를 깨닫고 돌아오도록 하기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 보게 되면 내가 범죄한 징계를 깨달아올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징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물질로 하우자 앞에 범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물질로 인한 징계를 주시잖아요 왜? 그래야 깨달을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자식이 내 가정의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과 멀어졌다면 반드시 하나님과 내 자녀와 관련된 징계를 하시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징계는 징계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깨닫고 돌이킴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 없이는 용서도 없고 회개 없이는 회복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먼저 이렇게 그 죄를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선자를 보내서 첫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두 번째로는 온전하게 자기의 죄를 깨닫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 죄에 대하여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하여 그 죄를 짓고 부르지적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예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선자를 보내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이 기도원을 세워서 미디안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자,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반복하여 죄를 짓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깨닫고 부르지적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예면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연약하여 반복적으로 그 죄를 지었을지라도 해결하고 돌이키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넘어지는 횟수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깨달음을 주시고 일으키시는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횟수가 훨씬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넘어지는 횟수도 많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깨닫고 돌아왔을 때 그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다시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횟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무엇을 말할까요? 이 사실은 바로 우리가 지은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하나님은 미디안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전에 한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한 선지자를 보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제약을 책망하시면서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우상숭배의 제약을 책망하시면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0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비록 징계 가운데 있고 내가 비록 너희들을 책망할지라도 너와 나와의 관계는 아직 변치 않았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징계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지은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큽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큽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여 반복적으로 그 죄를 지었을지라도 다시 회개하고 부르지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왜요? 나의 넘어진보다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내가 당하는 징계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징계 가운데 낭망치 않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보다 나를 일으키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이죠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게 빛내 하소서 성경의 능력으로 기름 부르사 주의 길을 선포하게 하소서 주의 길을 선포하게 하소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